여기가 저희가 만든 키트들입니다. 당뇨 진단의 주요 지표인 당화혈색소 측정 키트부터 성병 진단 키트까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외 진단기들.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기기가 있다는데. 준비하고 계신 건 뭐예요? 네, 이거는 독감을 진단하는 키트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빠른 진단과 간편한 검사 과정이 특징. 우선 동봉된 면봉을 꺼내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코에 넣고 샘플을 채취한 뒤 해당 면봉을 추출 용액에 넣어주기만 하면 검사 준비 완료. 이제 스트립에 샘플을 묻히고 기다리면 5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단다. 코에서 콧물을 채취해가지고요. 이제 추출액에 담근 다음에 추출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디바이스에 점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음성일 경우에는 C라고 돼 있는 컨트롤 라인 밴드만 뜨고요. 양성일 경우에는 A나 B 바이러스가 진한 밴드로 뜹니다.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와 바이러스의 유형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에 빨간색 밴드가 떠 있으면 A형 양성, B에 파란색 밴드가 있으면 B형 양성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형에 동시에 빨간색과 파란색 밴드가 뜨면 동시 감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정도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 독감 초기일 경우 밴드가 미약하게 나와서 육안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정확히 독감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스트립을 전용 리더기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3분 안에 각 유형에 대한 검사 결과가 직관적으로 표시된다. 고민감도 기술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의 편의까지 책임지는 체외 진단법 연구에 매진 중인 기술자들.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진단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